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인드로몬 서다미입니다 배남즈 프로젝트 12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뭘 할까냐면 이때까지 1강부터 11강까지 있었던 강의를 한꺼번에 훑어보기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11강까지 그럼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1강 그립과 리바운드 그리고 드럼 스틱 잡는 법과 리바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그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였냐면 잡는 법에 대해서 엄지검지가 제일 중요하다 엄지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엄지검지를 일자가 되게 고정된 상태로 잘 잡아주신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너무 꽉 찌지 않고 가볍게 진다 그리고 쳐봅니다 이렇게 리바운드 이렇게 다시 되튀겨 나오는 힘을 잘 이용해야 된다 했죠 이게 1강의 핵심이었습니다 너무 잡나? 2강, 다운 스트로크로 드럼 자세 잡기 특별히 위핑 모션에 대해서 알아봤죠 위핑 모션 세 단계로 구분된다 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첫 번째, 위로 올리면서 손목이 떨어진다 두 번째, 머리 뒤, 그러니까 귀 뒤로 넘겨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툭! 가볍게 떨어뜨려준다 물론 치는 거지만, 이 느낌을 떨어뜨려준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느낌이 잘 전달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렇게 떨어뜨려준다 네, 이거 두 번째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강의, 네 번째 강의는 지금 뭐 16분음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악보 보는 법, 심표 보는 법 그리고 기본적인 음표 연주와 심표 연주하기는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위에 카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강 16분음표 더 알아보기 5강 16분음표에 대해서 더 면밀히 살펴봤죠? 근데 이 16분음표의 경우의 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강도 3,4강과 마찬가지로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근데 이 5강을 정말 여러분들 3,4,5강이 그냥 가볍게 지나갈 파트가 아니라 나중에 필인, 드럼 솔로, 프레이즈 이해하는 것 그리고 뭐 간격들 정말 다양하게 정말 많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4,5강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강, 5강에 나중에 드럼 필인을 정말 많이 만들거든요 정말 무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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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5강 여러분들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강은 풀다운, 탭, 업, 스트로크를 이용한 액센트 연주였죠? 액센트 연주였죠? 액센트 연주 16분음표 1,2,3,4로 나눴을 때 경우의 수가 1번, 2번, 3번, 4번, 1,2번, 2,3번, 3,4번, 1,4번, 1,4번, 1,3번, 2,4번, 그 다음에 1,2,3번, 2,3,4번, 1,3,4번, 마지막 1,2,3,4번 이렇게 경우가 이거였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드럼을 춰보도록 할게요 1번 1,2,3,4, 1,2,3,4, 1,2,2번, 1,2,3,4, 1,2,3,4, 위핀 모션 쓰고 있죠? 3번, 1,2,3,4, 1,2,3,4, 1,2,3,4, 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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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경우의 수가 됐었죠 여러분들 이 16 액센트 연습만 하셔도 정말 많은 성장이 있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